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매주마다 2박 3일씩 낚시를 다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게? 못 가라 해도 자꾸 가면 어떻게? 고기는 잡으라 그런데 잡으면 또다시 놓아주라 참 난감하죠? 미끼를 안 달아댔나? 강태공이다 안전한 강태공 강태공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개요리 불살생인데 그 불살생에는 동물하고 육지에 사거나 물에 사는 동물이 다 들어가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거지 네가 믿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은 하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생각은 또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신념을 상대에게 강요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기가 세서 내 말빨이 잘 먹힌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갈등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리자니 그냥 두고 보자니 저것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이 나쁜 일 생기면 가정에 무슨 나쁜 일 생기잖아요. 가운이 기울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드가 아프거나 이러면 그 봐, 낚시에서 그런 거잖아. 낚시에서 저렇게 아프고 가운이 기울고 이러잖아.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자꾸 낚시에서 저런 거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또 그런다 이제 그냥 나눠고 보다가 이렇게 이제 자꾸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또 얘기를 해 한 번 또 이제 해가지고 그럼 얘기 또 안 통하거든? 왜냐하면 안 좋고 힘들수록 또 이제 더 뭔가를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갖기로는 하잖아요. 피하고 싶잖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 더더욱 낚시에 집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낚시 때문에 또 우리 집안이 또 망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 안 듣고 계속 가니까 본인은 이제 잠도 안 오고 이제 큰일 났어. 저거 계속하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할 텐데. 참 이거 난감하죠. 그러면 정말 과부가 낚시로 인해서 우리 가운이 기우는 걸까? 사고가 생기는 걸까? 이거 인과관계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죠. 정말 그런 건가? 답이 정말 그럴까요?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일단은 정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과부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어. 그 죄가 내가 이제 보상을 확 때렸어. 때렸으면 그 과부가 바로 따르기도 하고 1년 후에 따르기도 하고 10년 후에 따르기도 하고 100년 후에 따르기도 하고 언제 과부가 생길지는 몰라요. 대체로 때린 거는 바로 과부가 올 수도 있죠. 화냄새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또다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과보라는 것이, 인과라는 것이 내가 훔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원한을 품거나 이런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과보가 미친다면 그런 일이 바로바로 인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믿겠죠. 낚시했더니 그 다음날 감기 걸리더라. 낚시했더니 그 다음날 다치더라. 낚시했더니 그 다음날 부부싸움 하더라. 뭐 이렇게 과보가 바로바라 미치면 누구나 다 믿겠지만 신기하게 이게 문명의 장난인지 이 과보라는 것은 때로는 의심이 있고 정말 과보가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있을 때도 많아. 우리나라는 이제 낚시인구가 천만 명이거든요. 낚시를 다니거나 해보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천만 명이라데 그러면 그중에 매니안 한 백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거의 매주마다 낚시 다니는 사람이 몇 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과보를 받아서 다 집안이 몰락했나? 통계조사는 안 내봤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김영삼네 집안은 멸치잡이 어선이라잖아.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하잖아.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과보가 있는 거, 인과가 있는 거 맞아? 나는 참 어려운 논제 중의 하나예요. 경전을 보면 과보는 분명히 있죠. 참법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오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이 있고 별업이 있어요. 공업이라는 것은 다 같이 받는 업이고요. 별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업이죠. 우리가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군대에 가서 북한군을 수천 명 쏴주겠어. 이러면 국가에 내가 애국한다고. 일제시대에 광복군에 들어가서 일본 일제를 수천 명 쏴주겠어. 그러면 무공훈장을 받겠네? 일제시대 때는 한 명만 죽여도 무공훈장을 받아요. 독립군이라 완전히 한 명 죽이기도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수천 명을 죽였으면 죽이면 죽인 만큼, 더 많이 죽이면 죽인 만큼 공이 더 커. 영웅이 돼. 이건 뭐지? 죽이면 죽인 만큼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건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누군가를 죽였어. 과보가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과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과보하고 나라를 구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원인, 이렇게 이제 의도가 있잖아, 의도가. 의도가 다르잖아. 이렇게 그 누구지? 그 아줌마 있잖아. 요즘에 재판받는 아줌마. 그 보살님은 자기 남편을, 전남편을 죽였잖아. 그런데도 그리고 막 이렇게 아무 그런 게 죄책감이 없는 듯이 그러잖아요. 부인하고. 국민적 미움을 사고 있잖아요. 증오, 국민적 증오를 받고 있어. 사실 전쟁에서는 수천 명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 그랬는데도 영웅 시급받고. 이거는 이제 한 명, 우리 이렇게, 뭘 하면 그래 이제. 그러면 과보는 누가 더 클까? 과보는 누가 더 클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수천 명 죽인 것은 더 나쁜 거잖아. 한 명 죽인 것보다. 과보가 누가 더 클까는 답은 없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업은 우리가 단순하게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정말 애국심으로 죽였는지 한 명 탕탕탕 쏴서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죽였는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노력할 때 이상세계가 현실로 된다.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것이죠. 동물이라고 함부로 해서 살처분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사회는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동물복지도 많이 해서 SNS에 동물학대해서 올린 사람 그게 검거돼서 처벌받을 처벌까지 나왔나? 처벌도 되고 그런 지구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정상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동물을 사랑하는 거고 아끼고 존중하는 거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함부로 마음 다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닌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관을 불살생을 나라도 꼭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때 사회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된다라는 신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괴유를 지킨다. 이것은 참 많은 의심이나 의구심이나 이렇게 들기가 쉬워요. 무서워서 괴유를 지키는다. 무서워서 내가 낚시를 안 한다. 과보 받아 과보 받아 낚시하면 이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보 받아 과보 받아 내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 과보 때문에 내가 사건 사고가 생겼나? 이것은 이제 이렇게 괴유를 지키는 괴유를 지키는 괴유리에 대한 마음이 좀 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저 물고기 봐봐. 물고기나 나나 내가 저 물고기라고 생각해봐요.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잡고 싶어요.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바늘에 깨가지고 이러고 싶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물고기 아들 우리는 전생에 잉어였을 수도 있고 붕어였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잉어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음 생에 이거가 되겠는데 우리 내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이래가지고 낚시질을 이렇게 하고 톡톡톡 잘라가지고 그거를 매운탕 끓여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낚시를 해서 생기는 과보보다는 정말 생명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을 해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내 마음도 역시 그런 마음 내가 훔치면 과보가 따라서 감옥 갈 거야 이런 것보다도 상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정말 귀중하고 소문이 중요하게 여기잖아. 또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과보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게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보는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을 하지 말자. 안 지켜서 나쁜 짓에서 지옥 갔나. 이런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 누군가 상처를 주게 되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고향이 치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또 남녀가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이별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고요. 때로는 한 방 푹 쳤는데 그 사람이 푹 넘어져서 죽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보를 받을 수 있겠죠. 지옥에 가는 과보를 받을 수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과보를 무수하기보다는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 발버리심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과보를 받을지언정 내 생명 사랑에 대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서 지옥에 있는 다른 도반들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돼줄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같이 정말 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축생이 되어서도 부처님 전생에 축생 많이 했었잖아. 사슴도 됐었고 원숭이도 됐었고 축생이 될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거나 축생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을 생명 사랑으로 본성을 본성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원력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죄받을까 봐 무슨 문제 생길까 봐 계율을 지킨다나 이런 생각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정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생명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성불하세요. 우리는 좀 unde Vamos 계속